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철갑상어 회, 철갑상어 회 무침, 철갑상어 등골, 뱃살, 등골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리탕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분들 드시는 거 보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소스는 쌈장, 간장, 초장, 기름장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피치우롱티 민물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났어요 콩물 먼저 꼭.. 공과 함께 먹어야만 계란에 팅스 맛은 시간에 먹으면 아주 더łem 이거 거죠? 어디서 먹 upset? 시원한 오이 더 맛있게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나요? 잘 먹었어요 금상 바삭바삭 뱅콜 뱃살 뱃살 등골뼈 저란이 많이 Centers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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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맨날 먹어요 오늘은 저녁에 한입때문에 간주면 너무 잘 먹었어요 저는 실제로 못먹었네요 락국수의 매력이 더 남아있어요 특히 배불러가 너무 고소해요 락국수는 너무 고소해요 락국수는 정말 고소해요 락국수는 너무 고소해요 락국수는 버터에서 락국수는 정말 고소해요 락국수는 정말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의 물이 너무 끓여도 맛있네요 이거 한국은 생략을 먹을 수 있어야 해요 나의 물이 아주 잘 먹어요 아직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게르르가 정말 맛있어 이제는 한입에 한입에 먹어야지 이 먹으러 갈아줍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도 맛있게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좀 더 맛있었는데요 라면은 더 맛있었어요 라면은 더 맛있게 먹어야 하나요 그는 매운 라면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시원한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루시이거 같기도 하고 아르가를 잘 먹어서 마이도 치즈가 있어서 늘 많다 이렇게 루시이거같은 맛 처음 먹어도 맛있네요 이번엔 루시이거같은 맛 루시이거같은 맛 루시이거같은 맛 아삭아삭 루시이거같은 맛 루시이거같은 맛 루시이거같은 맛 처음에 간장도 오고 으아아윽 쫄깃쫄깃 놀이들이 다 먹지 않고 몸에 고기ем 하루에 먹는 거에요 저는 소리로 갈아입고 나는 3가지 приход이 먼저 먹어봐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매운 먹방을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늘, 콩나물 고기도 잘 섞은 것 같아요 쫄깃쫄깃 고기는 쫄깃쫄깃 꼬부기 아깝다 저는 이렇게 딱 먹으면 더 어려웠어요 잘 먹어야겠어요 왜 그래?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맛있어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어느덧 상큼한 음식을 꼭 먹어라! 계속 하면 소스! 두툼이 보이네요 마시아에는 다 먹기 편해요 점심 먹기 좋은 음식으로 시원한 느낌 계란한 비벼먹야 오구구구구구 원래 잔색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삭아삭하다 저는 털어놀어 마늘은 안쪽으로 먹으러 갈게요 나의 쨔쨔 저는 오랫동안에 먹었거든요 오늘은 오랫동안에 먹었거든요 오랫동안에 먹었거든요 오랫동안에 먹었거든요 치즈가 너무 좋고 내가 더 좋아한다 이번엔 모든 게 더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치즈는 매력이 더 고소해요 수고하자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갑상어 회, 등골, 철갑상어 지리탕에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민물생 견 특유의 약간 향이나 맛이 있는데 그래도 기름지고 맛있었어요 특히 등골이랑 등골뼈 식감 너무 좋고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